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화하는 수능 지구과학 전문가 오지훈입니다. 자 2022학년도 수능 대비를 위한 지구과학원 마지막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지 모의고사 시즌4 지금부터 같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OT는 이전 시즌과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같은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아셔야 될 건 우리 오지 모의고사의 특징 언제나 저희들이 신경쓰는 거 선 넘으면 안 된다. 자 선까지 가도 한 반 발짝 정도만 나가 있어야지 이게 너무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 강의를 보셔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가끔 선에서 한 반 발짝 정도 걸쳐있는 그런 문제라면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어야 돼요. 왜 우리들은 문제를 그렇게 구성하고 왜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소개하고 그러는지 다 나름 이유와 사연이 있기 때문에 문제만 풀고 해설지만 봐서는 안 됩니다. 강의를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수능평가원 기출 응용 및 변형 그리고 EBS 연기구제 별 수 없죠? 그리고 일단 시즌4는 온전히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모두 마무리된 시점에서 전체 지금 제작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선 시즌들도 다 충분히 좋아요. 나쁘지 않아. 좋은데 그래도 이제 9월 모평이 치러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곧 시즌3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시즌3는 9월 모평까지는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들은 반영이 일부가 되긴 했습니다만 이제 시즌4에 조금 더 많은 부분 이제 이전 평가원 모의고사들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그런 유형들과 그런 신유형들을 조금 더 녹여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자 신유형의 탐구활동문제 고난도문제 역시 포함되어 있구요. OMR 카드 그리고 해설집까지 같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시즌 소개 오케이. 자 일단 다른 것 떠나서 이 시즌 다 따라오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물론 뭐 전체 시즌을 다 같이 함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특정 시즌이든 아니면 저의 어떤 특정 강좌가 됐든 일단 같이 이렇게 참여해서 열심히 공부해 주신 분들이라면 우리 패밀리가 되는거지. 그래? 근데 이제 전 시즌을 이제 쫙 다 했다 그러면 이제 오지교의 열혈신도로 이제 임명이 될 수 있는 좋습니다. 어쨌든 전체 총 18회로 이제 전체 모의고사가 구성되는데 지구과학원은요. 시즌별 난이도가 어떠하냐 이런 문익을 참 많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난이도를 조절하는 건 그거는 신의 영역이 아닌가 라는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여러모로 이제 신경을 쓰고 애를 쓰긴 하지만 그게 정말 우리의 의도대로 딱딱 맞아떨어지진 않더라고. 근데 그건 저희들뿐만 아니라 한국교육과정평가정도 마찬가지 입장 아닌가 생각해요. 매년 수능을 치르면 난이도가 뭐 나름 적절한 난이도로 잘 평가가 된 시험도 있지만 그게 조금 이제 변별력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거나 너무 과하거나 그런 시험 또한 있기는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너무 개의치 마시고 모르는 게 있었다. 또는 실수한 게 있었다. 또는 이전에 알고 있었지만 잠깐 정신 팔려가지고 뭔가 다른 생각하면서 문제 풀었더니 틀렸다. 다 좋아요. 여러분들이 틀렸을 때 왜 틀렸는지에 대한 나름의 이유 그리고 변명거리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제 비슷한 상황이 여러분들 앞에 닥쳤을 때 그것들을 안 틀리게 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같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즌별 난이도 모든 시즌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이 열심히 일하는 게 최선을 다했다는 게 모든 시즌이 다 어렵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최대한 완성도 있게 그리고 다양한 어떤 주제별 그리고 문화 구성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다 실전적인 훈련과 연습이 될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하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중에는 꽤나 어려운 문제들 또한 있고요. 아주 쉽지만 20점에 3번쯤 꼭 점검해야 할 만한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반드시 꼭 시간 맞춰서 문제 풀이 해보시고요. 해설지 동봉되어 있으니까 해설지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무엇보다 강의 같이 따라오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래서 활용법 그래요. 이거 시간 꼭 지켜요 여러분들. 좀 더 타이트하게 하려면 25분 또는 27분 이 정도 시간 타이머 맞춰놓은 다음에 시간 보면서 이렇게 시간 맞춰서 풀고 검토하고 OMR카드 기입까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해설지 본 다음에 강의 꼭 보셔야 됩니다. 강의 안 보면 정말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들에 반의 반도 못 챙겨가는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점검. 그러니까 이 모의고사에서 누차 말씀드리는데 이거 잘 보고 다 맞췄다고 해서 물론 잘하고 있는 거야. 잘하고 있지만 그게 곧 수능 점수 무조건적인 만점을 의미하는 건 아니긴 해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점수가 좀 덜 나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진짜 아무것도 공부한 게 없다. 이건 또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내가 모르거나 또는 나한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들을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깨닫고 아 내가 이걸 모르는구나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깨달은 다음에 그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해 나가는 공부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고 끝내주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시즌4의 오리엔테이션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좋아. 이제 진짜 우리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이제는 돌아가고 자시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배수의 진을 치고 올 수능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 원하는 목표 또는 그 이상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지금 남은 기간은 얼마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충분히 극적인 드라마는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년 그런 사례들은 있어 왔어요. 오케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남은 시간들을 잘 활용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뭐 아시다시피 제가 또 메가스터디 신입 아니겠습니까? 1년차를 이제 쫙 보내고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저도 참 이제 많은 생각들이 들고 나누고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열심히 일단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들 강의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 전달해드리도록 하고요. 이런 인산말은 전체 우리 파이널 강좌에서도 제가 좀 아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올 시즌의 어떤 총체적인 나름 후기 그리고 저의 어떤 하여간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 시즌4의 4회 마지막 강의가 끝난 다음에 그때 우리 최종적인 인산말 제가 같이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꼭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 그리고 오지교 신도 여러분들 끝까지 같이 잘 따라오시길 바라고요. 어 그래 끝까지가 아니어도 일단 여러분들 저를 알고 있고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오케이? 아차 이 말씀해야 돼. 여러분들 모의고사 문제 있잖아요. 실제로 꽤 많은 친구들이 다 풀지 못하고 수능 보러 가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죠? 아 물론 바빠서 그렇습니다. 바쁜 거 알아요. 근데 지금 안 바쁜 수험생이 있나? 다 바쁘지. 바쁘지만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만약에 여러분들 30분이 온전히 확보가 안 된다면 5분, 10분씩 남는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라도 3문제, 5문제 구분해서 풀고 해석관이 듣고 따라오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절대 남겨두지 마시고요. 끝까지 다 풀고 시험 보러 가는 거야. 시험장에서 소름돋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자 그럼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1회 해설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1회 해설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1회 해설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1회 해설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